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42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전 세계적으로 슈퍼 엘리뇨가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과학의 발전과 발 맞춰 무분별하게 화성연료를 써왔고 이론에서 지구 온 나라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과학기술만이 또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때문에 생긴 문제를 과학기술로 밖에 못 고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인간에게 모든 것에 답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국제경화개발원에서 해마다 세계 각국의 경쟁력을 발표하는데 2014년 기준 한국이 과학 인프라 경쟁력 부분 6위를 차지했습니다. 높네요. 과학 인프라는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인력, 지적재산권 등 관련 지표 23개를 바탕으로 조사한 것인데요. 7위 중국, 14위 태어나나, 20위 노르웨이, 21위 이탈리아, 35위 폴란드, 37위 브라질, 39위가 그리스가 차지했습니다. 중국 7위 하는데 갑자기 위하니가 중국 사실은 과학기술지원까지 발전한 지 한 30년도 안 됐어요 아직. 그 전에는 지금 중국에서 과학기술 투자하는 비용 진짜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였어요? 1년에 한 2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예산에? 20%까지. 엄청난 거죠. 2014년도 마찬가지고 한 240조원 한국 돈으로, 24조원 정도 조사했는데 올해도 20% 더 증가 됐다고요. 예산이. 예산이. 그리고 한 2014년에 발밍 특허 출원 건수는 한 92만 8천 거나 돌았는데요. 그래서 2011년부터 세계 1위, 지금과는 세계 1위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도 들었는데. 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거 아니고 성장률이 높지만 1위가 미국이라고 그거 절대 아니에요. 성장률을 쓴 것은 그냥 추측은 건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도 찾아 봤는데 정확한 정보 제시해 주세요. 왜냐면 세계에서 이런 기구가 있는데요. PCT라는 기구, 영어는 잘 모르지만 이런 기구가 있는데 이런 거나 세계에 발명품이 있으면 그냥 신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특허를 내는 데에 있어서 1위를 한 게 아니라 성장률이다. 성교육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절대적인 거에요. 절대적인 건 아니라 왜 차이로 인정하지 못하는 건 이해하지 못한 거에요. 모든 거 다 이를 지켜주는 거에요. 통보라니까 옛날에 전화하는 거에요. 고객 프로필하는 거에요. 중국이 발명특허등록성장률 성장률에서는 4년 연속 1위를 했는데요. 가장 특허를 많이 낸 국가는 미국이 1위고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둘이 이렇게 특허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저도 특허를 냈어요. 제 이름으로 특허되어 있는데 그거는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한 특허인데 근데 오하지만 사실은 초국에는 없어요. 그냥 페이퍼에요. 누구나 그런 특허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런 아이디어가 아직 없다. 그런 거에요. 그래서 나라의 판정 조회적이 많잖아요. mp3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기술을 만들면 그건데 그냥 특허 자체로 따지면 별로... 이거는... 아 잘 있네. 아 이렇게... 이거 만나만이 보통 이제 각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볼 때 개급 봐요. 과학적인 가치 있는 논문 수 출반대 그런 논문 수 다들 이렇게 옛날 말투가 나오는데 추억 듣는데? 이거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거였는데 이거 아마 미국일 거예요. 중국이 무서운 성장수로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렇죠. 미국이 오랫동안 특허를 많이 낸 것도 사실인 거죠. 엄청난 투자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푸세무가 또 특허를 낸 것도 사실인 거죠. 어우 복잡해. 자 폴란드요? 과학의 혁명의 1인자라고 볼 수 있는 지동서를 주장한 니콜아이코베르니쿠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아요? 폴란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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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콜아이코베르니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되게 뛰어난 과학자였어요. 근데 사실은 폴란드는 많은 전쟁이랑 그리고 또 123년 동안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 그렇게 크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 결론을 하셨네요. 그런 말하는 세대는 폴란드 시작하시네요. 폴란드 시작하시네요. 슬픈 건 사실 니콜아이코베르니쿠 폴란드 사람이지만 이탈리아에서 학교 다녔어요. 폴란드 학교 다녔어요. 폴란드에서 반도바 반도바 대학교 출신이에요. 전 이탈리아 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렇다고 치면은 거기에서 뭘 공부했는지 알아요? 뭐요? 의학이랑 법학 그러니까 전문학을 폴란드에서 되게 유명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전문학을 폴란드에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의학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 천문학은 폴란드에서 배웠다는데? 그건 모르죠. 옛날 일인데 근데 이거 저희도 지금 슬픈 얘기에요. 왜냐면 과학적인 가치는 논문 수 보면 이탈리아 바로이에요. 근데 문제가 각 분야에 투자 세일 안해요. GDP에 1.1%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이 거의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나라에서 지원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으로 가요. 또 슬픈 얘기 있는데 이탈리아 바비아 대학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데이터 전송 기록이 있어요. 1초 1000기가 이상 그렇게 전송하고 있는데 1초에? 1초에. 근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인터넷 한국이잖아요. 저희가 30분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되게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거기서 핸드폰 되게 느리대요. 네. 좋습니다. 1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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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에서 현재 특히 집중하고 있는 과학 분야가 또 있을까요? 월요일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되게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 수력이랑 풍력으로 많이 개발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우리 옆에 있는 스웨덴도 이런 에너지에 많이 연구했는데 스웨덴의 재미있는 것은 그 공공시설에 많은 버스는 원료는 똥이에요. 똥? 똥. 네. 네. 사람의 똥이에요. 사람 똥? 버스가? 네. 공공 그냥 버스요? 네. 버스가 똥으로 간다고요? 네. 가스도 있잖아요. 냄새 나요? 냄새 나요. 근데 똥냄스는 안해요. 그건 바이오메틴 가스를 만드니까 일돌이 해가지고 다른 나라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많은 나라에서는 너무 많이 그냥 발전만 생각하고 아마 지금 세계에서는 중국 제일 많이 그냥 빨리 발전하려고 제일 산 방법으로 발전하려고 되게 나쁜 그런 뭐 가스 같은 거 지금 아니고 지금 안에 네. 알겠습니다. 둘이 뭐 하시는지 얘기했어요. 뭐지? 드라마 지금 지금 우리 국가총리 리커장 많은 사람인데 이런 말 했어요. 중국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오는 2030년 최고점을 찍고 감수제로 돌아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2030년에 계속 올라가서 최고점을 찍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당장 안 쓰면 중국 완전 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온실가스 검수 있는 산업 기업에 투자하고 나중에 새로운 기술도 발전할 수 있게 이런 정체도 있다고 해요. 사실은 유럽의 옛날 나라 이름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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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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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선수 진짜 많았는데 근데 우리한테 안 팔아줘요. 우리 빌려주진 않고 이런 데는 우리 발전을 해야 되니까 다른 방법 없죠. 알겠습니다. 실로부터 저에게 관심을 해주시면 제가 그런 기술 다 빌려줄게요. 오우 약술 뭐 얘기하지만 재생 가능한 그런 기술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햇빛도 있고 바람도 새고 그런거죠 요즘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리와나부터 시작했는데 가나도 한 2012년부터 거의 24억 정도 그렇게 막 태양열 그런 발전을 많이 투자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예금도 아예 안 나와요. 공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동의 초기부자면 여기는 태양광 부자죠? 그럴 수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투자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듣기나 재밌는 분야가 있으면 3D 프린팅. 그래서 얼마 전에 텍사스 쪽에 있는 기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몸에 착용해서 이제 어떤 영양분이 필요한지를 방학하는 기술도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가 요즘 이태리에서 3D 프린팅이 되게 도움이 되는 분야 있어요. 이탈리아 이제 원래 뭐 가구 명품이나 뭐니 패션 같은 거 어디 같은 거 이제 장인 기술로 그대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한 10년 전부터 큰 회사들이 인건비 낮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공장해서 거기서 생산하면서 이탈리아 장인의 견제력이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3D 프린팅이랑 사용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작업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견제력이 다시 높아지면서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던 제품들이 다시 이제 이탈리아에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3D 프린팅 하면은 이미지션이 아닌 건가? 근데 제품 자체가 다 완벽하게 프린팅되는 거 아니고 작업은 똑같이 조립하는 거 손으로 하는데 이제 뭐 재료 복제나 그런 거 작년에 그래서 수출이 계속 하락하다가 우리가 3점 목표로 그렇게 다시 성장했고 3D 프린팅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프린터가 지금 세계 1위에요. 폴란드가요? 400개 프린터 중에 폴란드 얘기는 끝까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예.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제가 준비해서 잉크젯 프린터로 끝난 말이잖아. 개인적으로 그래서 HP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빌려서 HP 걸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청구가 투자 되게 많이 하는 3D 프린팅도 있고 그리고 또 견제력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주택을 4시간 만에 3D 프린터기로 만들었대요. 뭐를? 주택. 집을 만들어요. 4시간 만에 만들었어요. 4시간 만에 만들었어요. 아, 좋게. 아니, 좋게. 근데 어쨌든 주택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2층짜리. 그런 얘기 들면 잘게 잘지 뭐. 자, 기본도 있어요. 캐나다. 네, 캐나다 우주에서 투자를 많이 아는데요. 이름 잘 지었네요. 캐나다함이라고 만들었어요. 캐나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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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스페이스테이션. 셔틀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 더킹을 해야 되는데 그거 로봇팔이 만들었어요. 되게 이렇게 생겼는데 귀여움이 캐나다함 형들이라니까 진짜 완벽해. 캐나다함. 캐나다 사람이 지금 캐나다 사람이 지금 저희가 저희 지금 뭐 여러 분야에서 도주하고 집중하고 있지만 특히 로봇 분야에서 그렇게 많이 도주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 로봇 운전하는 로봇이에요. 근데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운전 발 밑도고 발 길어전도 그렇게 못 보게 되고 완벽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름이 월크맨. 월크맨인데 이 로봇 정말 완벽하게 그렇게 다 마무리되면 아니요. 무인자동차랑 로봇 운전기사랑 뭐가 달라요? 좀 달라요. 왜냐면 운전할 때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로봇이 360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어요. 뒤도 확인하고 뒤도 확인하고 뒤도 확인하고 뒤도 확인하고 왜냐면 지금 무인자동차 문제는 사실 다른 자동차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고나서가 있는데 이 로봇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베르 환선 때면 기자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아니 그렇게 따라하면 세윤이 형이 말이 맞아요. 이제 사람 감정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짜증나면 또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욕할 수 있는 그런 끼는 또 생기겠죠. 이 로봇이 택시기사가 로봇이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랑 똑같이 아니면 아예 없거나 카카오 택시 부를 때 이제 그거를 근데 자꾸 돌아가. 왜 돌아가세요? 왜 돌아가세요? 로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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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도 있다고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자 그리스는 무슨 문어가 있어요? 이거 문어 로봇 만들었어요. 그리스에서 왜 왜 오징어가 아니라 문어라고 근데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저기 안에 문어에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저기 자연스럽게 생대계를 생생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서담형, 서담형. 그래서 움직하니까. 아, 정말. 그래서 그럼, 왜냐면 다이버를 쓰면 물거기. 도망가지 무서우니까. 근데 이런 자연스러운 문어에 있어서 다른 물거기나 아, 친구이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이고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생태계를 잘 관찰하려고. 오, 귀엽네요. 생태계 확인을 위한 문어로봇. 미국에서는 이제 로봇을 많이 개발하는 군대가 있으면 그게 이제 MIT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 일본의 후쿠시마 그 사태를 보고 재난구역에 초입할 수 있는 이런 거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타라는 로봇을 개발해서 이제 시간당 8km 그렇게 이제 45cm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영상들이 나와있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긴 거 근데 우리 김상민 교수팀이 만든 거라고. 거기 한국인도 들어가 있어요. 그 팀에. 거기서 실험도 했어요. 사람과 로봇의 관계에 대해서 요즘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MIT에서 실험을 했는데 팀을 구성해가지고 그 팀 안에 사람도 있고 로봇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한테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 결과로 만족도가 제일 높았던 지시들이 다 로봇에서 나왔던 거래요. 로봇이 인간한테 이거 그 인간이 필요로 한 거를 파악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던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게 쉽게 말하면 로봇 부장님이 내려준 지시가 더 좋더라. 사람 부장보다. 왜냐하면 감격이 없으니까. 박준영 씨는 어떠실 것 같아요? 로봇 상사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로봇 보스가 사실은 더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 뭐 80년도일 때는 인종차별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럼 일할 때도 그랬었어요.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 그걸 느끼게 한다고 해요. 뭘 딱 까놓고 이렇게 얘기잖아. 돌려서? 돌려서 얘기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난 창고에서 일했었거든. 그러면 뭐 쟤네들끼리 뭐 웃으면서 나한테는 야 이거 갖고 와. 제 생각인데 그럴 때는 로봇가 있으면 everyone's equal. 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감정 같은 것도 없고. 그렇죠. 예. 근데 감정 없다는 게 좋은 건가요? 예를 들어 음악 만들어주신 분은 로봇인데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근데 그 상사랑 아무 감정 없어요. 로봇이니까. 근데 약간 분야에 따라서 더 다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는데 재무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사가 로봇이 완벽한 것 같아요. 근데 영업이나 마케팅 좀 어렵죠. 그렇죠. 감정이나 뭐 팀워킹 그런 거 필요하니까. 맞네요. 근데 나는 솔직히 상사가 로봇이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은 우선 만약에 진짜 회사 CEO까지 가자면은 그냥 단순히 직원들한테 어떤 명령을 내릴 뿐더러 어떤 회사에 대한 방향 같은 것도 잡아야 되고 어떤 혁신성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로봇 아직까지는 글쎄요. 그렇지 않나? 제가 말했을 때는 그냥 디렉터. 지시하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 회사에 물으면 로봇 차라리 씨는 어떻게 해? 저거 주먹을 거 아니야? 그럼 저거 똑같잖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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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